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한매족구와 백보이스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한매족구가 대산중학교 한매족구 대산중학교 팀이 한매족구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팀이 흙 뺏고 있으고요 경기 보시겠습니다 나이스 카메라 파이팅 카메라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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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산중 너무 너무 잘하겠다 모형호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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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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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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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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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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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바를 하면서 한 점 쳐서 11대 10으로 역전 됐네요 백보이스가 앞쪽으로 왔습니다 11대 11입니다 10,000 S siendo 18! 하나 White 15 Base 1 tenemos 3,000 S Minneapolis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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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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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이겼어 이겼어 우리 지금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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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-1 2-2 2-4 1-2 3-2 3-4 4-5 대산의 한매족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